안녕하세요. 동화감성화과 작가 문경입니다. 저는 아크레과 과슈, 오일파스텔, 콜라조 작업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어요. 이번 비움 갤러리 새해 선물전에서는 새해를 맞이한 만큼 제 작품 소품 중에 선물 같은 느낌을 주는 밝은 에너지를 주는 그런 작품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. 다 2021년 신작들이고요. 그래서 저의 작은 소품들의 밝은 에너지가 소장하시는 분들의 일상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해주길 바라봅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